2부에서 계속됩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그럼 애교는 좀 모르겠어요. 들어가요. 아 아니야. 어떻게 생각해. 됐어요. 안녕. 그렇게 되어야지. 숨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. 사람한테는. 특히 저한테는 특별히 다 그러니까. 어떻게 좀 볼게요. 원래 안 그랬거든요. 굉장히 손이 뜨는데. 이제. 2, 3, 5, 5. 이게 무슨 에너지인 거예요? 지금 거울이 2개씩이네. 안 오는 거 지금 다 져잖아요. 냄새도 그렇고. 쟤도 지금 쟤도. 밥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. 지금 기본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. 이렇게 장갑을 껴도. 이러니까 밥을 줄 수도 없고 진짜. 진짜. 아 진짜 큰일 났어. 이거가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. 그게 안 되니까. 고当然. 아니. 대학습iti 브리핑인 caffeine. 안녕. 지금 선배님께서 희망한 책임이었기 Catching Yaping workers?". 미안. 화가 나입구 겁에 질려 있는데.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 사도 있었고 분만도 있었는데 불허단 마음은 더 강한 이제 방어본능을 보이게 된 거고. 이거외선 사이트의 화이트 팁스ouched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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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랑 정말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깜빡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깜빡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은우 안녕 안녕 하니 은우야 심리적으로 릴렉스하게 해주는 행위에요 칭찬 어떻게 해 은우 괜찮아? 은우 한달 정도만 만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다시 이렇게 만질 수 있다 예전같이 돌아가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